연휴 주말 마지막 날 큰집설렁탕에서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탕 드십시오 갈비탕 먹자 깍두기 깍두기는 먹을만큼만 욕심내지 말고 먹을만지만 이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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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짐하네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물솥밥은 20초 30초 후에 물 부으면 돼요? 네 뜸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한숟갈만 밥을 밥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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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갈비탕 먹을때는 밥을 넣어서 굴려야 돼요 뜨거우 뜨거우 일단 김치나 먹어보자 네? 가격 많아 오우 오우 맛있다 오우 간도 적당하고 갈비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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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보겠습니다 살이 쏙 빠져 살이 쏙 빠져 아니야 걸어왔어요 발골 발골 한번 가볼게 아 뜨거우 오우 오우 진짜 맛있다 갈비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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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개운하구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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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살아있네 와 너무 뜨겁다 팥바닥 용접하는 줄 알았어 김치 맛있다 음 오 흐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으흐 peers 으흑 으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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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h... 잘 먹었습니다. 노칸 여기까지. 뿅...